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전남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영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국 기온도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12도, 대전이 1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서해 5도에도 강풍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고향과 동두천은 낮에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도 대부분 22도가 예상되고요. 평택과 오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모레 아침은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